여러분 일단은 해설 가고 그 영웅 어떻게 하는지 이제 흡수한 다음에 이제 홍구 후두렵 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성현이 오늘 좀 손이 안풀리긴 하는데 예언거 보고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방제 뭐야 어 방제 뭐야 왜 안들어와죠 아 방제가 없었구나 옵저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영호, 베이스, 홍구 이거 단판인가 이거 단판인가 여러분들 홍구라 이제 해설, 해설 가겠습니다 아 3판 2선인가요? 오야 재밌겠다 방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난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난손님께서, 난손님 아이고 50개로 통근 펭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판 2선 연주 관람 연주, 여러분들 연주 보실 준비되셨죠? 아이고 펭갈 감사합니다 자 1서킷 2, 글래디에이터 3 적용능선 야 맵 다양하게 하네 일단 야 그 근데 뭐 신맵 나왔다는 게 뭐예요? 요번에 신맵 나왔다며 뭐 글래디에이터 그런건가? 스코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자막 자막 쓸게 여러분들 비전점 비전점 자 가로네요 1시 05 그리고 홍구 11시 자막 좀 세팅할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죠? 그 지금 오늘 홍구랑 영호랑 몇 대 몇인가 여러분들 스폰게임 야 일단 이모은거 오버로드 서치 꼬았습니다 까꿍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그 승자의 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2대1로 이제 영호가 리드중인데 여러분들 홍구가 홍구가 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패자의 측 한번 가겠습니다 패자의 측 승자의 측 말고 홍구가 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살포시 눌러주세요 연주를 보고 싶으시다 야 일단은 쭉쭉 올라갑니다 아이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만 연주자 이제 연주자 얼굴 좀 볼게요 그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옷장소개님께서 아이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해설 로직에 갔습니다 이 영호 이제 배럭더블 배럭더블하고 이모은거 이제 3HL이 무난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아이고 란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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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2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무난하네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다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바락스 올라가네요 투바락스 투바락스 올라가고 가스까지 올라가는 모습 자 SCB 잘 살려주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갈릴 수 있어요 투바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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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배나 아카데미 둘 중에 하나로 갈릴거거든요 일단은 선엠배 선엠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연주 여러분들 뭐 이거 끝나고 이제 저랑도 스폰게임 하는데 이제 영웅거 이제 보고 제대로 흡수한 다음에 평일이도 이제 제대로 한번 연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경훈님 어서오세요 자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스 파주고 있고 자 알몬고 저글링 6마리까지 찍어줬어요 야 그리고 뭐 피아노까지 장만했다는데 저 피아노도 한번 부시는거 보고싶네요 여러분들 제대로 연주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저 피아노 부실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하게 벙커까지 자 지워주고 있네 안전하게 하면은 이제 안진다는 마인드가 있는거에요 이 영웅 자 그러면서 이번구 이제 스파이어 야 스파이어가 아니라 스파이어랑 이제 히든아리스크네 동시에 이제 홍구가 또 스파이어 많이 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앤벨 스팀 스팀업까지 해주고 있구요 이거는 이제 뭐냐 7뮤 1월 빌드에요 그 선앤벨 5배럭을 저격한거거든요 이거 럭커업을 미리 찍어줘요 찍어주고 이제 뮤탈이랑 그 히드라 2마리랑 찍어서 이제 럭커를 안정적으로 빨리 찍으면서 스타팅을 빠르게 수비하겠다는 생각이에요 희순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서 4배럭스의 영웅 5배럭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론 하나 갖다 놓죠 이거는 용호가 아직까지 스캔을 안달았기 때문에 이 의도는 모릅니다 그 히덴이랑 스파이어를 올라갔다는 의도를 몰라요 아직까지 아이고 룰루주발님께서 룰루주발님 아이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7뮤 1월에 자 히드라 벌써 나왔죠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저그가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수비만 된다면 이제 해처리를 벌써 짓고 히드라가 올라가는 모습이구요 자 해설 오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뮤탈이 아니라 자 럭커를 찍어주면서 수비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 영웅 이제 터렛을 지어주고 있고 야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이거 이 영웅 바로 얘 달리는 모습인데 자 일단 앞마당에서는 럭커 4마리 스타팅은 이제 럭커 2마리로 수비하겠다는 생각 이몽구의 생각 자 하지만 이거 스팀 빨고 가고 있거든요 이몽구 그리고 입구도 제대로 안막았기 때문에 이거 자 정확히 이제 들어오라고 어서옵쇼 하라고 이제 야 길을 열어줬는데 다시 막았어요 이게 막아도 이거 에그 체력이 좀 까였어 이거 나오기 전에 한마리 죽고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럭커랑 백업병경 같이 오는데 과연 자 일단 에그 하나 깨졌고 이러면은 이제 수비를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제 5시를 먹겠다는 생각 이몽구 하지만 테라는 테크가 테크가 일단은 팩토리 올라가고 스타버트 2개까지 올라갈거거든요 요새 이제 투스타 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정면에는 썬큰으로 수비해주면서 스타팅에 럭커를 올리겠다는 생각 이몽구 자 럭커가 좀 이상한 곳에 있어요 일단 밑으로 올까봐 일단 스타러커를 걸려고 했는데 에휴 잠깐만 이거 SCB 좀 죽여야겠다 자 일단 저글링도 야 일단 스타러커를 한쪽에 이중으로 해놨어요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럭커를 찍어주면서 스타포트도 이제 하나 럭커를 받기 때문에 굳이 뭐 뮤탈이 아니니까 스타포트 안가네요 탱크 찍으면서 탱크 압박하면 이제 그 하이브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압박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입구를 이제 길목마다 이제 병력을 배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일단 드랍십에 대한 시약구가 좋아요 이몽구 혹시라도 이제 놓칠 수가 있으니까 뒤쪽에 저글링 하나씩 배치해주면서 이쪽에 이제 완벽한 시약까지 자 정말로 기계적인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탱크 한 마리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 탱크가 한 마리긴 하지만 커널이 뚫리기 전에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야 일단은 투러커인 척 이제 페이크를 주는데 자 탱크가 탱크 데리고 왔어요 탱크 자 겹쳐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1 플러스 1이거든요 이몽구 일단 한 발은 미스 자 미스 야 일단 제대로 들어갔구요 자 일단 4로커 자 들어갑니다 럭크 한 마리 죽었고 저글링이 또 위에 있긴 한데 야 일단 잘 올라갔어요 탱크 한 마리 이용해서 아직 커널 뚫리기 전이거든요 야 이거는 커널 깨졌습니다 이몽구 커널 깨졌어요 이몽구 자 GG 살짝 아쉬워하는 홍구의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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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연주 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야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영어가 한 번 더 압도적으로 이긴다 제대로 된 연주 한 번 볼 수 있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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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디에이터 있겠지 글래디에이터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을걸 여기 있을걸 여기 있다 자 자 해서 로직에 한 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야 얘는 뭐야 나가임마 형들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여러분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일단은 자막만 쓰고 야 이몽구 오드론 야 이거 화장실 가기 전에 해설하고 가야겠네 안되겠다 오드론 이몽구 글래디에이터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드론 합니다 사드론 그래서 사드론 스포닝풀 진짜 빠르거든요 일단은 이런 시험호 자막 바꿀게요 자 사드론 이몽구 비장한 비장한 표정의 모습이네요 자 근데 8배럭입니다 여러분들 사드론데 8배럭 빌드 이러면은 테란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요한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테란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로나 세로서치 가기 때문에 자 심지어 또 입구 또 막아주려는 모습이에요 이거 마린 마린 한마리 찍은 다음에 딱 이제 입구 막으면은 이거 완전 망아져 이몽구 자 봤어요 일단 봤는데 오버로드 위치 검거당하면은 사드론인거 알거든요 이게 마린이 좀 허무하게 잡힌다 배럭 장략당한다 그러면 저그가 이기는데 자 일단 봤어요 위치 봤고 이거를 근데 중요한거는 보거든요 일찍 보거든요 일찍 보는데 야 그리고 일단 저글링을 좀 돌려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직까지 저글링은 안 들켰어요 마린 달리고 있죠 자 사드론인거 여기서 이제 체크했습니다 과연 이제 SCB 바로 나오겠죠 이거는 본진의 펑크만 박아도 됩니다 어디 어디로 가던 자 정확하게 눈치 깠죠 이영호 자 마린을 이제 두마리까지 찍어주면서 두마리 띄우고 이제 안전하게 너무 스무스하게 막혔는데 이거 글래디에이터지 야 이번구 최단시간 패배에어 3분도 되기전에 지지치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테란도 이제 팔배력으로 시작해서 좀 가난하긴 하지만 저그보다는 아니거든요 저그 드론 아직까지 사드론입니다 사드론에다가 할게 없습니다 이제 빨리 여기서 다시 찍어주면 되거든요 이제서야 드론 찍어서 이제 멀티에 가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야 야 사드론을 해 여러분들 GG 형들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아 아 짜증오네 아 아 스스로 핸디캡을 주고하네 역시 황새 연주했습니까? 연주했어요 여러분들 저게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 해서 두 번 다진거야 홍구 글래디 리스폰 혹시 해주실 분 없나요? 글래디 리스폰 4대1이야? 야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다 게임 뭐 제가 하는 것도 좋지만 형들 추천이랑 구독하기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단판 한 번 이기고 이제 3판 2선 두 번 다 2대0으로 뚝 가 맞았구나 저는 대전 살쪄 아 2대1패 2대0패 아하 아이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자 가능하지 글래디 리스폰 글래디 단판 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해설 또 가겠습니다 이제 단판으로 글래디에이터 저는 용두둥 삽니다 저는 용두둥 삽니다 저는 용두둥 삽니다 , 아 아 없죠 5시네요 이번에 자막 바꿀게 5시 영호 홍구 1시 홍구는 이제 똑같은 위치 나왔습니다 자 맵은 아 콩카님 스폰이셨나요? 이건 신맵이 아니라 예전에 스타리그에서 썼던 맵이에요 되게 옛날 맵이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똑같이 8배럭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가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이 맵이 그래가지고 야 다시 한번 8배럭을 시절하는 모습이네요 한계팽글 감사합니다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는 누가 좋지? 테란이 좀 괜찮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승자의 책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뭐 패자예측이라도 할수도 있겠는데 홍구가 이번에도 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예측 한번 가겠습니다 패자예측 고자님 한계 감사합니다 자 홍구의 패배를 원하시고 연주를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의 한 1000명 1500명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추천이 1000개가 넘지 않는게 많이 됩니까? 시작 자 일단 요거는 8배럭이에요 야 보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자 일단은 많이 나왔어요 해설 계속 갈게요 1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1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선풀이구나 오버풀이어서 이제 야 이게 영우가 좀 쫄은게 뭐냐면은 자 오버풀인데 이게 펑커를 굳이 박진 않아도 되거든요 야 이게 전판에 좀 사드론을 한 여파가 있어가지고 자 영우가 좀 안전하게 하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스콘은 이거 단판입니다 단판 리스폰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회 처리 보통 이제 3회 처리를 하는데 자 입구를 틀어 저글링으로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자 2회 처리를 해주는 모습이구요 자 이제 동시 송출합니다 동시 4개 송출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마린을 이제 나가는 모습 압박을 나가는 애 이게 2회 처리이기 때문에 드론을 좀 후속이 드론이거든요 그리고 저글링 하나 잡혔고 저글링이 오저글링 오마린 이거 오마린이 이제 유리합니다 싸울 때는 자 과연 이몽은 또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거 저글링 2마리 이제 기부하고 자 이그러면은 이제 또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안쪽으로 파고들면은 이거 자체가 드론에 취소를 시킨거 자체가 이몽구 벌써부터 연주시동을 겁니까 에그로 에그 취소로 야 이러면서 뻥커지어 지금 야 아까는 3분컷 이번에는 5분컷 5분컷 되겠어요 이몽구 야 이거 2번컷 들어가죠 이거 뻥커 하나로는 부족해요 두개로 이제 확실하게 홍구의 메타를 뽀개겠다는 생각이에요 마을군님 어서오세요 자 해철이 깨지고 스파이어 이몽구 5시에 스파이언데 왜 스파이어를 두개 짓습니까 어 덕친 데 덕친 경우도 어 자 그리고 야 이거 깨지를 못해요 하나 깨면 뭐합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야 몽구 그 소리좀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몽구 완전 망했어요 지진 5분컷 좀 나 야 이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야 진짜 3분컷에 이어서 5분컷 야 진짜 3분컷에 이어서 5분컷 야 이거 뭐야 왜 저 시력우유 형님 저거 뭐야 채팅먼데 아 짜증나 아 저번에 리스폰 원하면서 저 채팅먼데 아 아 리스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하 난 저거 안쳤어 내가 저거 안쳤어 아 아 아 저거 뭐 태균형한테 말한거야 리스폰 없나요 뭐 복사했나보네 리스폰을 할 수 있는데 야 오늘 좋은데 뭔가 느낌이? 마이크 테스트. 지진 지진 지진. 홈브 자지에 지진. 이시바 테키야야. 이오이소바기 테키야야. 신세기 준조루 테키야. 이시브레만브레조. 프레지라라 고자파존네. 아 리스폰 없네요 진짜. 아 죽어나 진짜. 안죽어 홍구야. 그정도로 죽었으면. 너는 진작에 죽었어 임마. 성현이도 이제 게임좀 해야죠. 게임하고 싶긴 하다. 야 성현이 오늘 좀. 아 나 진짜 죽어. 홍기 안필려가지고 좀 걱정되긴한다. 막상 하면은. 넌 뭐야. 이 티뱅크 개새끼야. 종이하라고 와. 데뷔 아니면은 동시동출 가능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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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연구가. 오지게 가는데. 아. 형들. 홍구랑. 스폰게임 붙여주실 분 계신가요? 잘해라 어. 아. 아. 아 후원은 밑에 그. 아 기다려. 슈퍼채팅. 슈퍼채팅. 그걸로 이제 후원하시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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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리스폰 나왔는데 영우랑. 가능하지.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영우는 가능하니까. 으아. 어 방지 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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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 여러분들 다시 해설 가겠습니다 글라디에이터를 왜 하지? 요번에 그 맵 뭐 쓸지 모르겠네요 아니 형들 근데 솔직히 해설하는데 해설할게 없어요 게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3분 5분 이번에는 뭐 7분 게임 좀 한번 길게 했으면 좋긴 하겠네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아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수 차려 똑바로 쳐요 기존.0 자 1시가 05 야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막수 좀 갈게요 여러분들 1시 05 총 9 5시 단판입니다 여러분들 단판 릴리 스폰 3분 컷 5분 컷에 이어서 야 이번에는 몇 분 컷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자 이번에 2판 연속 8배럭을 했는데 이거 야 이번에는 무난하게 가네요 이제 본진에 서플 지어주면서 자 이몽고도 이제 두 번 다 선플을 했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 보살이 형님 어서 오세요 만약에 제가 05였다면 또 8배럭 했어요 멘탈 뽀개는 거 확실하게 또 뽀개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은 1배럭 더블 무난하게 가네요 자 드론도 이제 찍어주면서 형들 그리고 8배럭을 한두번 하는 것보다 3연속으로 하는게 진짜 좋거든요 오 일단은 선플 야 일단은 이거는 뭐냐 12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뮤탈 투해처리 뮤탈에 오리는 그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가스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정찰도 한방에 홍구 운이 너무 안좋습니다 지금 앞마당 이거 견제당할 수도 있거든요 운이 너무 안좋아요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이번거 오늘 자 엠베럿이 들어가죠 난 해처리 지어야되는데 또 박해받고 있어요 지금 어 기분 안좋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이게 선불인데 이렇게 드론을 나와야되는거 자체가 엄청난 손해거든요 리얼한데 진짜 자 일단 펑커지우면서 안전하게 테라는 완바락 더블하면 됩니다 야 이거 또 이거 진짜 야 이번엔 바로 찍으면서 그냥 하는데 이거를 또 SCB가 봅니다 문제거든요 레어 안가는거를 보거든요 레어 안가는거를 보기 때문에 가스조절하는거도 보고 야 이거 너무 뻔해요 지금 자 펑커도 취소하면서 자 커맨드센터 올라갑니다 커맨드센터 올라가구요 자 마린을 찍어주면서 야 이게 선발이 아닌가보다 후속이 이제 드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도 못했어요 지금 엠벳개로 나오느라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바 라바를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야 발업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 찍어놓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제 좀 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자 이 맵은 글래디에이터고 자 이런식의 그림은 이제 좋지 않아요 저그가 자 올인인거를 이제 뻔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SCB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거는 이제 럭커 럭커를 하려면 이제 히덴을 지금 지었어야 됐는데 자 안 지은거도 봤거든요 레어 완성되는 것까지 봤어요 이러면은 야 이몽구 왜 스파이어를 두개 짓습니까 지금 5시에 스파이어가 있는데 또 짓는다구요 콩까님 어서오세요 형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해설할게요 제대로 자 지금 발업이 됐거든요 발업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눈치를 잘 채고 있어요 자 럭커도 지어주고 있고 마린벨치 잘해줬고 이몽구 아니 너무 뻔하거든요 지금 명호 머릿속에 명호 머릿속에는 이거 저글릭 오는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의 한 두 부대가량 찍어주고 있고 에스씨비가 또 하나 나가요 자 일단은 시야에는 들켰어요 들켰어요 에스씨비 바로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수비가 야 수비 펑커 리페어 해주면서 굉장히 좋아요 리페어 리페어 아멘 아 어우 이 감상 osphere 야 이거 가스도 없어서 뮤탈 제대로 안 지키거든요 후속 뮤탈을 터렉 공사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뮤탈 홍탈리스크 갑니다 홍탈리스크 라바가 다 안돌아가거든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한개 감사합니다 야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터렛을 곳곳에 잘 지워주고 있고 공업이랑 사업까지도 깔끔하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뮤탈이 갈 데가 없어요 이번구 아이고 콩카님께서 61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6대1인가요 이거 이기면은 하하하하 자 이번구 이제 펑커를 깨면서 자 빈틈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인데 야 일단은 틈은 잘 노렸는데 중요한건 여기서 게임을 끝내기가 힘들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짜 짤짤이 야 근데 테라니 마린 갈부리가 아직 잘 안됐어요 야 순식간에 두마리 이번부 아주 살살 녹네요 아이스크림 녹듯이 GG 7분컷 3분컷 5분컷에 이어서 7분 7초 7분컷입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게임 한게임 할때마다 2분씩 늘어나네요 늘어나긴 하네요 불약이 어 뭐야 야 뭐야 이번부 어딜갔어 잠깐만 형들 홍구 갔는데요 야 홍구 어디갔어 박종했다고 야 진짜 박종했어 연구방 한번 가볼게요 어 노래 나온다 야 홍구 나랑도 해야되는데 왜 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팽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이라 와 진짜 한개선물 감사합니다 연구야 너무 너무 완벽했어 연구야 야 야 성현이는 이거 내일 해야되나 홍구 가버렸는데 야 진짜 근데 3분컷 5분컷 7분컷 진짜 3게임 합쳐서 20분이 안 넘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갔네 진짜 갔네 여러분 아이고 팽갤 감사합니다 진짜 가버렸네 아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홍구랑 한번 제대로 달렸어야 되는데 아하 성현이 홍구랑 이제 스폰게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쉽네요 아이고 팽갤 감사합니다 팽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이랑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이랑 구독하기 이제 박수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 잠깐